안녕하십니까 애들 교육업을 하고 있는 정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대학생이나 그 전에 어머니처럼 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애들 가르치긴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고졸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설문도 안 써줬습니다 일단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미안하고 정말 정말 미안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때 진짜 가슴 아프게 울었건만 금방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잊고 참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얘들아 내가 너를 잊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용서를 해주신다니 앞으로 조금만 더 미안해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안한 거 저쪽에 의경들 방패 들고 서있는 내가 저분들 욕했습니다 많이 아 욕은 하지 말라고 거기 종이에 써있어가지고 제가 욕을 할 뻔했네요 근데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쟤네들도 여기 서서 촛불 들고 박근혜 대지야라고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쟤네들은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쟤네들은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쟤네들이랑 싸우지는 맙시다 우리 언제까지나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그렇게 지휘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옷에 총농 흘리고 가신 분 이거 여자친구가 서준건데 욕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라와서 보니 미안합니다 그분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환호성 질러주시니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의점 국가가 되었습니까 5 플러스 1이에요 하나를 샀는데 하나가 더 왔어요 콜라를 샀더니 환타를 줄래 그리고 그 콜라가 말하기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야 가서 환타한테 컴폼 받고 와라 우리나라가 편의점 국가입니까 편의점이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 편의점 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편의점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다 1 플러스 1을 사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대통령은 1 플러스 1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산돔인데 세계적으로 연설물을 써준 놈도 없고 길게 하면 옆에서 짧게 해라 뭐라 하고 그래서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딱 진짜 진짜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열불 나가지고 아니 아휴 씨 두 개만 더 해도 되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아니 짧게 할게요 김진태 의원 말했죠 저 촛불 꺼진다고 절대 안 꺼지는 게 걱정이야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당신네들이 휘발휘면서 우리 촛불은 안 꺼진다 이런 휘발휘받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아주 김진태 의원 아주 ㅈ같은 발언 ㅈ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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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열의 발언 그리고 아까 세금 내지 말라고 하신 분 정말 대단합니다 저 돈이 없어가지고 자동차세를 못내서 번호판이 뜯겨서 자동차를 못 타고 다닙니다 근데 졸지의 영웅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어쨌거나 지금 돈 없어서 못내고 있지만 돈 있어도 안 낼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도와주려고 아무튼 더불어미 준학 지금 뭐합니까 근데 아이씨 아 내려가겠습니다 그만하라고 가니까 괜찮아요 그럼 끝